다시 고교 초쇄왕입니다 이 회사엔 정말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딱 한 명 어쨌든 성실한 수영씨 덕에 PT 준비는 차질 없이 돌아가죠 아우 답답해 그렇게 암기 과목 웨드 PT를 준비하고 특기인 하키 경기까지 결판에 그날이 찾아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학교 생활부터 차질을 빚죠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기에 속도는 안 오르는데 여긴 속만 타고 정중씨 이딴 가서 화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 하지만 더는 역부족 PT는 뭐고 다 망하게 생긴 마당에 그대들은 쫌 비키 하키 선수 그녀석이 기가 막히게 등판 다들 지금 표정들이 쟨 왜 저렇게 또라이처럼 들어오나 열나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대로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 거 봤죠 제가 만약에 저렇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으면 지금처럼 다들 궁금해하시지도 않으시겠죠 이 모든 게 뻔하지 않고 뻔한 P와 F의 발음 차이도 강조하며 복합 쇼핑몰 저희 컴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연스럽게 시작된 PT 러자트 쇼핑은 뭐 천국일 수도 있죠 돌아다니면서 남자친구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남자한테는 뭐죠? 지옥이에요 해! 저희 컴포에서 준비한 복합 쇼핑몰은요 모든 연령대 모든 남자 여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분 최소 인생 2회차 하지만 인생의 기회는 단 1회만 찾아오니 그 결과가 궁금한 듯 형의 이름으로 회사의 완벽한 이상형이 되어버린 민석 어른들도 예뻐요 여자들도 좋아해 완전 포텐이 빵빵 터져 그런데 진실도 빵빵 터질 위기 아이고 이영석 본부장 매점에서나 만날 학교 친구들이 그의 뒤를 밟아 회사까지 찾아왔으니 너 뭐냐 자식아 멀티가 갑인 세상에서 멀티로 살다가 이 뒤대기 생긴 이 남자 과연 이 위기는 어떻게 넘길지 이중생활의 왕도는 없다는 드라마 고교 처세왕이었습니다